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신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아멘 알베르 까뮤의 작품 중에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1947년 작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걸작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해안에 있는 조용한 도시 오랑시에 전염병 페스트가 번지게 되는데 이 페스트의 병과 함께 일어나는 인간의 군상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거리로 나와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쥐떼들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전염병 페스트의 출몰이었습니다. 페스트가 오랑시에 퍼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한 의사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나 그것이 서양에서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페스트로 인해 오랑시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정부 당국이 페스트를 선포하고 그리고 도시를 봉쇄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은 안심하라라는 제목인데 여러분에게 좀 더 두려움을 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우한시의 출입이 차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소설 페스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우선 의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리웨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심 인물이 있는데 미지의 인물이지만 끝까지 페스트 전염병과 싸우면서 부당한 죽음을 거부하고자 했던 타로라고 하는 인물이 또한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에 모든 질병이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축배를 들던 바로 그 즈음에 조그마한 실수 하나로 전염병의 희생자가 되는 그런 비극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재앙을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의 뜻을 따르자고 설교하는 신부 파눌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흥미롭게도 우연히 오랑에 잠시 방문하여 체류하다가 도시봉쇄로 그만 그곳에 갇히게 된 신문기자 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문기자 랑베르는 자신이 이곳 출신이 아니고 이 도시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항변하고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패스트로 감염된 오랑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와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오랑시의 또 다른 한 시민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각각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들 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가능성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실론의 성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까뮈이기에 이 작품에서도 저자는 유실론적인 입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재앙에 대처하는 오랑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재앙이 발병하자 집단 기도 주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패스트와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도하며 그 문제를 이겨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파늘로는 오랑시에 임한 이 패스트의 재앙을 나름의 해석으로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만하고 사악하고 눈먼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 패스트의 그 원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스트를 통하여서 사악한 자들을 징벌하려고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패스트가 여러분에게 개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볼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떨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재앙이 오히려 여러분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스트는 파늘루 신부가 선포한 말씀처럼 신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반성의 기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부 파늘루의 오류를 드러내려는 듯 이 저작감위는 예심 판사인 오통의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만든 새로운 혈청을 그의 오통의 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주사약을 맞고 도리어 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이 어린 아이도 그리고 이 어린 아이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의 결과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부 파늘루가 그 사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마는 이 소설에서는 이 소설에서는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의사 리웨와 타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애들까지도 주리를 트는 이놈의 세상을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패스트와 격렬히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패스트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날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저항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랑시에 잠시 들렸다가 갇히게 된 신문기자 랑베르의 관점은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담아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오랑시에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합니다. 나에게는 패스트가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나는 오랑시의 시민이 아니므로 오랑시에서 일어난 패스트의 병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올 때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닐 거야 내가 왜 나는 전혀 상관없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오랑시에 있는 한 시민으로서 결국은 패스트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소설의 전편에는 의사리에와 타루 그리고 랑베르 그리고 익명의 인간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정작 패스트를 물러가게 한 원인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패스트를 물러가게 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원이었습니다. 맹렬하던 추위가 주춤해지면서 점차 패스트가 소멸되어 간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처럼 그렇게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 되지 않는 바로 그 기간 동안 패스트가 강렬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설교를 하며 교인들을 이끌어 가던 신부 파늘루도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그리고 그 병을 향하여 저항했던 타루도 그리고 죄 없는 어린아이도 모두 패스트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한 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재앙이란 재앙이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앙이란 비현실적인 것이며 곧 사라질 악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앙은 항상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며 악몽에서 악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 사라지는 것은 오히려 인간들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악몽에서 악몽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길목에서 인간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의 이야기의 끝은 행복한 듯 보입니다. 마침내 오랑시의 문이 열리고 패스트가 물러갔다는 소식과 함께 시민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의사 류애는 걱정하는 듯 한마디를 또다시 합니다. 그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패스트 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속옷들 사이에 잠자고 있다가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그를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자기의 쥐들을 깨워 어떤 행복한 도시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패스트를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한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 숨었던 패스트 균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부 파늘루의 입장도 신앙인으로서 매우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재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하여 늘 깊이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재앙을 만날 때마다 질병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역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견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까미의 작품과는 달리 도스토에프스키의 작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는 이러한 유신론적인 입장을 매우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나 어려움이 이러한 말로 모두 다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풍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풍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페스트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해서 오늘 설교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풍랑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시던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러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러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이적이 기적이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었을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저편 베세다로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함께 잠시 계시다가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바로 그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야 했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흥분된 채로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신들도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보고 그들은 용기가 더욱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베세다라고 하는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그리 크지 아니하니 얼마든지 쉽게 건너편 베세다로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그들을 막아 선 것입니다. 바다는 늘 그렇죠. 마치 페스트균 같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바다 속에는 마치 페스트균이 옷장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거센 풍랑이 늘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때로 급하게 인간을 잡아먹을 듯 달려듭니다. 바다는 어떤 날은 평온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맹렬합니다. 때로는 성이 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곤 하죠. 사실 이러한 풍랑의 이야기는 풍랑의 공격은 제자들에게 첫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이겨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다는 잠잠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풍랑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순간 또다시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숨어 있었던 바로 그 풍랑이 다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그 바람 앞에서 힘껏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한 일은 바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무슨 연고인고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 이유를 물을 때가 있죠. 노아의 홍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날 것은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관련이 있었죠. 그러나 때로 만나는 심한 풍랑 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풍랑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풍랑이 죄 없는 아이들을 그저 놓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풍랑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가 패스트에게 희생되었듯이 그리고 신부 바늘루가 패스트의 희생양이 되었듯이 누구든지 풍랑의 희생자는 될 수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누가 배에 탔는가가 중요합니다마는 때로 누가 배에 탔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는 큰 풍랑도 늘 일어납니다. 그 풍랑에 휩쓸리면 어느 누구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두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과 오늘 본문인 6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때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지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이 바로 그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4장에 이어서 그리고 또 두 장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께서 저물 때 즈음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셨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타지 않으셨고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밤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외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자기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까요? 밤새도록 고생한 것으로 보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힘으로 버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는 배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께 도우심을 강청하는 바로 그러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폭풍과 맞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재난에 대하여 풍랑 앞에서 행했던 그러한 대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답이겠습니까?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그 풍랑에 맞서 싸운 것입니다. 마치 패스트에서 리웨와 타루가 하였던 것처럼 문제를 직면하고 최선을 다해 저항을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마는 풍랑이 어느 순간인가 잠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이후에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망원경으로 살펴보실 만한 그런 틈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중에 그들이 힘겹게 노졌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밤사경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바다가 큰 바람으로 풍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흉흉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 치는 바다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에서 배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걸어오시다기보다는 아마도 달려오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달려오시는 예수님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오시는 예수님 흉흉한 파도도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제자들만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럴만도 하겠죠. 어느 누가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분을 누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폭풍 속에서 큰 바람 속에서 배를 힘겹게 노저으면서 저항하면서 한 가지는 생각하고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오후 예수님께서 5천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 기적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믿고 기억하고 있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폭풍이 오자 그만 그것을 까맣게 잊고 폭풍과 대항하느라고 저항하느라고 모든 것을 아마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부터 오기 시작한 그러한 폐렴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는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이 질병이 속히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신부 바늘 위에 오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달려오신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그분은 기적을 베푸시며 5천명을 먹이시며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처럼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패스트도 있고 풍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늘 바다 속에 잠재되어 있고 패스트도 장롱 속에 잘 숨어 있습니다. 이 질병을 견디면 또 다른 질병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도전해 오겠지요. 또 다른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울 것이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이 지상에서의 삶만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주님, 영생하시는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치열한 삶의 자리로 저항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바다와 폭풍을 장애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 시점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바람같은 스침에도 병균으로도 올 수 있는 우리임을 배웁니다.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이 풍랑에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을 다해 질병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 수고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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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